내가 마침 15살 때까지 게임페인이었는데 1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근데 16살 때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 담임쌤야 학창시절의 인싸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? 근데 사실 학창시절의 인싸의 어떤 기준이 뭐야? 나는 근데 이제 그런 포지션이었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랑 일진은 당연히 아니었고 일진 내가 놀 땐 또 놀고 이제 원래 노는 무리는 노는 친구들이 아닌 공부하는 애들도 공부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지 막 저 옆반 가갖고 막 놀고 난 이러지는 못했어 나도 나는 항상 내 위치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는 느낌이야 저 오늘 여친한테 까였어요? 그럼 우리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? 어때 우리? 우리 좀 우리의 위로를 좀 듣고 싶으면은 힘든 게 있으면은 힘든 걸 나누자 완전 서로 장난치는 여사친이랑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늘 이번에 리플 컨텐츠 찍기도 했잖아 남자들은 여사친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반대로 근데 여사친은 남사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실제로 그렇게 의견이 갈리기도 했잖아 리플에서도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친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 보통 남자애들이 좋아해 보통 그래서 남자애들은 여자애를 친구라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여자애는 진짜 친구라 생각을 해서 남자애가 어 이거 나랑 썸 타는 건가 하고 다가갔다가 까이는 경우가 진짜 많아 난 그런 걸 많이 봤어 실제로 나도 그러기도 했고 이건 친구가 아니다 썸이다 난 왜냐면 친구가 없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다가가고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결국에는 좀 다가가는데 선 졸라 긋지 선 긋으면 상처받는 거 알지 약간 갑자기 친한 애한테 뒤통수 개세게 맞는 기분이야 친했던 여자랑 연락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선 긋는다? 끝나지 영둥이님 옥스라이팅 당하셨네?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옥스라이팅 당했다기 보다는 나도 이제 결국에는 항상 친했던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 나도 친구라 생각하지 않고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 여사친이 계속 선톡해서 제가 고백해서 받아줬는데 3일 만에 까였어요? 아 그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나이가? 3일 만에 까였다고? 그러면 16살이면은 뭐 다른 친구들이랑도 연애 많이 해보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하지 그리고 아 근데 16살이면 이제 또 학교였을 거 아니야 16살이면은 충분히 충분히 다른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16살 딱 중3 때 잠깐 한 2주 정도 연애했어 저분은 3일이지만 난 그래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연애했던 경험이 있는데 나 진심 진짜 울고불고 존네 울었다 진짜 어 나 진짜 존네 울었어 중3 때 그 잠깐 연애했는데 난 진짜 진짜 좋아했었거든 지금 생각해도 진짜 좋아했어 아 그때는 진짜 애기였지 뭐 그때는 좋아한 것도 좋아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좋아했어 어 사랑했다 그럴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또 마침 그때 당시 담임선생님이 되게 쿨했던 분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애하는 거 다 공개했지 당연히 나 중3 때쯤이 이제 2015년이니까 그때는 한창 페이스북이 그냥 아주 활성화 페이스북 안 한 애들이 없었어 그때 막 페이스북으로 콕 찌르기 하면은 서로 콕 찔러가지고 에이 뭐야 하면서 페매도 안 해봤던 친구들끼리 콕 찌르기 300번 하면서 아 뭐야 안 자고 뭐하냐 이러면서 페매 시작하고 썸타고 이런 느낌 뭔지 알지 그런 식으로 썸타는 시절이 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에 있던 친구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존나 콕콕 찌르면서 몸 구멍 날 정도로 우리 반만 좀 특이한 게 중학생인데 야자가 있었어 완전 진짜 자율학습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서 학교 끝나고 공부할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이 같이 학교에 있을 테니까 너네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같이 재밌게 공부해라 선생님은 뭐 교실에 있지는 않고 뭐 교무실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너네 편하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선생님도 되게 재밌어서 우리도 맨날 학교 끝나고 선생이랑 밥 먹고 그럴 정도로 선생님이 너무 재밌던 분이었어 내가 마침 15살 때까지 게임페인이었는데 16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근데 16살 때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그 담임쌤이야 그 담임쌤이 나한테 이제 엄청 뭔가 좋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 영서야 너가 지금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너가 게임을 좋아하지만 출석 개근이고 수행평가나 이런 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 어느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요런 고등학교 갈 수 있다 하는데 갑자기 어?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수행평가 열심히 해왔던 그런 주만등이 싹 지나가면서 그래 영두아 아무리 게임을 열심히 했어도 수행평가? 과제? 뭐 출석? 항상 열심히 했었잖아 너 좀만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서 인생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제 중3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지 그래서 마침 담임쌤도 이렇게 만났겠다 자율학습에 참여를 했지 자율학습에 참여했던 그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랑 이제 맨날 뭐 가끔 연락을 하면서 어 학교 끝나고 그 밤길 알아? 밤길? 밤에 교복 입고 그 걷는 그 기분? 어 그러다가 옆에 놀이터 있어서 어 놀이터에 잠깐 이따 갈까? 하고 이제 그냥 그 그네 타면서 그네 재밌지도 않는데 그네 존네 타면서 서로 얘기해 아 오늘 뭐 재밌었다 어쩌고 저쩌고 너는 평소에 뭐해? 막 이러면서 그네 타면서 졸라 얘기해 그렇게 한 한 달을 썸타고 어 맨날 루트가 똑같았어 맨날 이제 야자하고 끝나서 남자애들이 야야야야 PC방 가자 PC방 가리 가자 이러면은 야야야 눈치껏 빠져 이러고 그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또 그네 타면서 얘기하고 저녁 같이 먹고 어 학원 끝나고 그런 느낌 뭔지 알지? 그 학창시절의 그 밤의 설렘은 지금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어 지금은 뭐 끝나면은 술 한잔? 하고 술 먹잖아 술 먹고 썸타는 것도 좋지만 그 교복 입고 그냥 그냥 근처 공원 가가지고 진짜 그냥 얘기만 엄청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 금방 가 특히 진짜 좋아하는 애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진짜 금방 가 중학생인데 10시만 돼도 집 가야 되잖아 집 데려다줄까? 하고 우리 집에서 졸라 먼데 집 끝까지 데려다주고 가면서 또 얘기 많이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됐지 근데 이제 담임쌤이 되게 쿨한 신부린이라 했잖아 당연히 우리 연애하는 거 공개했지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아까 왜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이제 그 연애중 이런 거 올리잖아 어 연애중 같은 거 올리니까 이제 다 알지 학교 학생들 다 알지 어 야 뭐 3학년에 몇 반에 김형사랑 누구랑 사귄다 그리고 연애중 올리면은 이제 좋아요 존네 누르고 별로 안 친한 애들까지 윽 윽 기읍 물결 물결 어 오래가 오래가 그러니까 이제 담임쌤도 당연히 알고 내 친구들도 다 알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건 고등학교 연애했을 때도 똑같은데 나는 이제 학교에서 연애하면은 절대 학교에서 스킨십 같은 거 안 해 당연히 그냥 학생들처럼 어떤 조짜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전혀 여자친구 관여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하는 편이란 말이야 나는 나는 이제 남이 뭔가 연애하면서 너무 신경 쓰면서 다른 일들 못하는 거에 너무 싫어하는 편이라서 어 그냥 진짜 친구처럼 편하게 어 학교에서는 그렇고 이제 끝나고 데이트하면 뭐 둘이 있고 이런 거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뭔가 연애하는 거 자체로 뭔가 어딘가에 피해를 주거나 편파적으로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담임쌤도 그렇고 쌤들이 좋아했지 그래가지고 담임쌤이 어 너네는 짝꿍해라 해서 이제 짝꿍을 했어 어 그렇게 이제 막 일주일 이주일 그냥 졸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지 학교 가는 게 그냥 기분이 좋아 학교 가는 게 그냥 기분이 좋아 여자친구가 같은 반이면은 밤새 카톡하고 아침 일어서 카톡해서 학교 오고 어 교복 입고 이제 그 설렘 있잖아 교실 안 문 열면은 아무도 없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앉아있고 뭐 이런 그 시절 음 그 시절 이제 학교 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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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였어 그때 차인 이유가 뭐였지? 근데 나 그냥 어쩌다가 점점 안 좋아하게 됐다 했던 것 같아 내가 진짜 진짜로 밤부터 아침 학교 가기 직전까지 카톡으로 잡았어 아침 갈 때까지 카톡으로 잡았는데 진짜 죽어도 안 잡히는 거임 죽어도 그래서 진짜 존네 울면서 씻고 어 교복 입고 얼굴 진짜 이만해졌어 얼굴 이만해졌어 이러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심지어 짝꿍이야 근데 마침 또 이제 담임선생님이 오자마자 아 근데 아무래도 음 우리 커플들끼리 짝꿍 해주고 이러면은 자리 돌릴 때 너무 유리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오늘 마침 자리 바꾼 날이기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자리들을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에이 꿀이네 하고 이제 자리 다 바꿨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음 그 여자친구가 쌤한테 연락을 해놨던 거야 담임쌤이 진짜 근데 연기가 그냥 거의 뭐 배우급이었어 마침 정말 자연스럽게 자리 바꾼 날이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뭔가 불만을 가진 것처럼 어 너네들만 자리 바꾸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랜덤으로 해갖고 싫어한 식으로 짝꿍 될 수도 있는데 너네들끼리 너무 개이득 아니냐 해서 오늘부터 랜덤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바꾼 거야 이제 근데 난 이제 그런 거 잘 들리지도 않아 자리 바꾸는 것도 슬펐지 솔직히 좋은 게 어딨어 어 그냥 이미 헤어진 거 자체가 슬픈데 자리 바꾼다고 개꿀은 아니지 와 학교 사빈싸의 상징 커플 상징 반 커플 아야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남녀 공학이로 다 좋은 게 아니랍니까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3개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남녀 분반인 남녀 공학이었어 남자반이 앞쪽에 있고 여자반 뒤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반에서 남고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학교 자체는 남녀 공학이다 그리고 중국어나 영어 같은 시간에는 남녀 합반을 했고 거기서 더 설레 약간 도시리 있을 때는 개 같은 뭐 후리스에 막 이러고 있다가 중국어 시간만 되면 애들이 갑자기 옷 갈아입어 교복에 막 마이까지 입고 와가지고 머리 머리 거울 보면서 머리 존나 만지고 어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중국어 시간 되면은 애들 살짝 약간 멋있는 포즈로 다 이루고 있어 그랬던 경험도 있지 남녀 공학이면 그런 공학도 괜찮은 듯